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열쇠 무료 34개가 있는 먹기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출근은 고무줄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뒤에 열쇠가 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품은 여기 있는 인형들이에요 네 인형 보시면 좋은 인형 이런거 있고요 다른거는 뭐 근데 뭐 잘 뽑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많이 뽑으면 또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좋은 상품은 에코크롱이 있거든요 바로 페트병을 찾아놨다고 합니다 페트병? 제 알용 페트병에서 찍어놨어 진짜네 자 그래도 여기는 열쇠뽑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상품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옆에 이것도 있는거네 60cm 유우미래 유우미 찬방지추가다는데 찬방지축 찬방지축 어 가져간다 찬방지축 어리동절 뱅뱅뱅 뱅뱅 뱅뱅 지키가 느린데요 할아버지 잘 받다 할머니 어 그거 탑으로 잡으면 되겠다 야옹 내가 봤을때 여기 탑에 좀 달져서 잘만 가져가면 툭 하고 출구 툭 하고 출구를 가면 좋겠다 뭐지? 이 느린 속도는? 집게가 우리 안 한 사이에 되게 느려졌다 원래 안 이랬죠? 이 정도까지 느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? 기억이 잘 너무 오래 전이라 투터치? 근데 느렸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투터치 하는 느낌이 보니까 아 그래? 이렇게 싹 세워줬을 때 그렇군요 어쨌든 뭐 계속해 보겠습니다 답답해질게 그렇지 이렇게 세워가면 으악! 느리기 때문에 투터치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 계속 파봅시다 계속 가져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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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막 열스리점 많이 뽑아보는 걸로 아무래도 이제 인형이다 보니까 많이 뽑아서 티니핀 가져갑시다 네 일단 티니핀 하나하나 뽑아줘요 티니핀이 저기서 제일 급한 상품이겠죠? 일단은 그쵸? 아이고 아셔야 돼요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찌르면서 눕혀 그렇지 찌르면서 못 눕혔어 지께만 놓아 아이고 어차피 하나는 여기 갔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가불었어 가불었어 지게가 딱 위에 잡는 지게네 아 놓치지마 안 놓칠까? 지게가 느리다 못해 이상해요 어 잡았다 잡았다 아 빨리 놓쳐 빨리 한 번씩 놓쳐 웃는 범이야 웃는 범이야 엄마 앞에 있는 거 두 개도 뽑았고 나 근데 얘는 탑으로 쓰면 좋지 않나 아니 여기 있는 거 응? 여기 여기 아 이거 이거 이거? 어 해야지 이거 이거 하고 하자 지게가 타고 내려가면서 잡아줘야 되는데요 어 어 점점 박히고 있는데요 양쪽 가드 자체 가드 만들었습니다 양쪽 가드 믿었다 믿었어 2 2 2 3 3 2 3 5 4 이쪽 들어가는 집게라서 지금 이쪽 오랜만에 사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뽑았나 몰라 여기를? 아 또 추고추고 있어 아 추고추고? 나 여기 딱 세워달라고 그렇지 아 그래 되지 됐어? 딱 세워서 나이스 아 또 다야 됐었는데 기회에 맞춰봐 아비 해봅시다 네 저기 저쪽 많이 날라가? 응 저기 해야 될 것 같아 여기가 좀 꺼네 너무 뒤로 간 것 같은데 아 그러네? 여기가 좀 꺼네 앞에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가 아니었으면 또 번호 뒤로 던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투터치 할까? 어 뭐야 어? 기회가 없잖아 기회가 딱 없나보다 아이도 까비 아 기회 안보십니까 정말 뭐 투터치까지 할 줄 알았나 내가 응? 아 돈 들어가는 속도가 느리고 살짝 느려 나도 돈 먹은 줄 아 아 예이 앞으로 많이 뽑아 뽑아 많이 뽑아 아 아 아이고 아 아 숨을 가 내년에 했을 때 저기 출근 안 좋겠다 또 운 안 좋겠다 막 안 들어가긴 하는데 응 그냥 툭툭툭its 하는 게 나아 방향만 나오면 맞아 일단 너무 안 나왔네 아 응 이거 아외 각도가 안 나왔어 기회가 되네 찾아 트렁 나도 쪼꼬만 들어 방향만 안 틀어지면 되겠는데? 응 방향만 안 틀어지면 가면 아이고 아이고 살짝 들면서 투자치 할게 할게 바로 잡지를 못하셨는데요? 지키야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갈 줄이야 맨 뒤로 갈게 그렇지 잡아서 나이스 투자치 필요 없이 나왔습니다 여기 딱 잡고 쌓여있어서 여기 맨 바닥까지 해보고 싶긴 한데 바닥에 왠지 좋은게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아이고 박히면 그냥 박히나요 잡으면 박어 그래 어구 나으려고 하네요 굿 찌르기 열쇠라도 뽑아보았겠다 운 좋게 열쇠는 다 열쇠야? 아냐 그거 말고 아 여기 위에 있는거 나 위에 있는거 한번도 안 뽑았어 우리가 아 토터치 아깝다니 가토가 나왔었나요? 제가 못봤어 아니요 안나왔어요 안나왔어요 알겠어요 이건 좀 애매하네 오우 한방에 좀 쓱 들어가보지 그러니까 이쁘게 한번 들어가줘도 좋은데 말이야 딱 들면 소서치 위를 자그렸네 맞으면서 한방에 쏙 들어가는거 보여주세요 쏙? 오우 오우 하늘로 쳐도 되지 않나? 그래그래 그 아래꺼 딱으로 때려보자구요 시키가 딱 돌게 들어가는구나 이건 이쁘게 좀 잘 들어가 아이고 무거워서 틀리나 밑에 있는거랑 겹쳐져서 흘린거 같아 열쇠가 너무 못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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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그거 가져오면 아래꺼 없었잖아 어? 그런가? 아래에 조금 있을 수 있잖아 열쇠가 탈출을 했네요 열쇠 탈출은 좀 에반데 아래 뽑아요? 이거 치우고 그러면? 어떻게 어? 왔네 뽑으려면 뽑을 수 있지 치우고 치우려면 귀에 쓰니까 좀 가까워서 그랬는데 오우 좀 들어왔는데? 박스 끼우자 그러자 그러자 아이고 복합이 아하 아 그래도 여기서 하나 봤으니까 괜찮아요 맞아 열쇠가 탈출은 선생님이 테이프를 똑바로 안 붙여두셔가지고 이거 또 세워져버린건가? 뭐 참 저 치우기가 빠지고 나서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어 영웅 안된다 영웅 안좋아 영웅을 치우고 네 모델 열쇠 세퍼 편지 한번 봅시다 어 그래요 일단 몇 번 봤죠? 3개 어 되게 더 많이 뽑은거 같은데 터박하군요 시작은 시작은 3개 시작은 3개 93번 93번 그 다음은요 72번 아직 69번은 안 나왔습니다 뭐라도 나와라 앞으로 뭐 다 세워지고 있어 어떻게 했냐 이거 우와 우와 껴야겠다 응 오 갔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아래꺼 나오면 아까 걸어놓는거 다 뽑아줘야지 빨리 어잇 좀 엉스 앗 오잇 어잇 아잇 아잇 좋아요 응 음 음악 작곡 음악 오케이 앞의 눈으로 나왔고 이것도 앞으로 하면 좋겠죠 네 오케이 살짝 들면 나와 살짝 들어봐야지 그쵸 터치까지 할 생각하면서 됐다 마지막 기회에 딱 나왔는데 그래도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은 뭘 해볼까요? 뭐 앞에는? 앞에는 근데 못 들고 왔어 멀리 있는 거 그냥 요거이나 한번 잡아보자 뭐 잡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뭐 잡았네요 잡았네요 두 개 더 뽑았다 아 어려워 어려워 저는 너무 81번 사장님이 너무 이기는 뽑기라서 시작하는 순간 진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같아 81,2,3 뽑았네 1,2,3,90 상품을 보여드리면 81번이 요거 아니 이런 거를 인형 뽑기로 뽑으면 몇 천이나 뽑는데 맞죠? 이 뽑기는 이제 안 해야겠다 어 좀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 어 아니 이런 이런 인형 이런 조그만 인형들인데 이런 거 네 93번 93번 요거 개구리? 응 개구리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72번 아 뭐 좋은 상품은 하나도 없네요 맛있게 맛있게 응 이게 정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? 어 이거 인형 이거 정품이네 캔 정품 맞아요? 정품도 아닌 인형이네 그냥 그냥 인형이잖아 이 뽑기는 오늘 손절하라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뭐 조금 아쉬워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토요일 사항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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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silent